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부부에요. 다정한 부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징어볶음을 해보려고요. 오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징어볶음. 오징어볶음을 해가지고 오늘 먹을거거든요. 밥을. 그래갖고 밥을 먹으려고. 예 어서오세요. 예 마루탕님 어서오세요. 어 치료는 아직 안 끝났어요. 예. 치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기야 부숭해가는데. 네 오이정님 어서오세요. 네. 얄고 예쁜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희 영양이 감사합니다. 오늘 오징어볶음을 해보려고요. 아 후라이 후라이에서 밥 비벼 드세요. 하고. 예 이뻥뻥님 어서오세요. 이게 뭐 영어로. 프리니스 수정님 어서오세요. 잘게 좋죠. 응. 파기름을 먼저 파기름을 내려고 그러거든요. 파기름을 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오징어 놓고 이제 볶을거거든요. 파기름을 내가지고. 예 아이고 예 일반 동동리 흔히 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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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근노니 무서오세요. 아 이영장거 벗고 하라고 불편하다고. 불편해 보인데. 예 장거 벗고 하겠습니다. 이따 오징어 할께요. 아 치아는 예 아직 안 했어요. 예 치아는 예. 예. 음. 예정겠지? 네. 조금. 오징어 세마리지? 오징어 두마리요. 큰거 두마리요. 예 박본님 어서오시고요. 예 수균님 어서오세요. 아 앞치마이도 이쁘다구요. 감사합니다. 음. 마스크 벗어지는건 건강해지는거 같다고. 이거는 처음에 팔을 먼저 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름을 살짝 놓고 볶는거라 그러더라구요. 이제 기름 좀 넣고. 응. 이제 기름 좀 넣고. 이제 기름 좀 넣어요. 응. 핑크 티셔츠도 이뻐요 하고. 아 나는 왜 앞치마 안했냐구요. 저는 오늘 요리 담당이 아니어가지고. 하하 앞치마를 안했어요. 앞치마가 옆에 있거든요. 아 팔기름 대파로 하는게 좋다고. 근데 아까 배송하니까. 예. 아 오늘은 왜 앞치마 안했냐고 엄청 귀여운데. 아침앞네. 왜 오늘은 제 요리 담당이 아니어가지고. 오늘 앞치마 안했죠. 네 고선희님 어서오세요. 예. 차에 다니엘 조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음. 뭐 팔기름 좋다 올라오는다. 아 예. 백종원 그 인터넷에 이투버 검색해보면 백종원 그 요리 비책 나오잖아요. 오징어볶음 하는거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봤거든요. 거기서 이제 따라한다. 따라서 한번 만들어보는거에요. 예. 아니요. 치아는 아직 다 안나왔어요. 네. 하는 도중에요. 네. 하는 도중에요. 예. 아이고 최선영님 어서오세요. 예. 아하 백 쌤. 예. 저기 그거 좀 숟가락으로 내가 이렇게 치적거릴까. 잠깐 아침앞에 이뻐해요. 아침앞에 이뻐. 어. 피요. 아. 피요. 아. 피요. 아. 피요. 좀 입고 하겠습니다 기름이 키워 가지고 그 약간 주저기 또 투자 틀려 드렸어 저기 뒤에 이것을 줘야 되는데 뭐 내가 묶을게 그 자꾸만 단추 양념을 넣어주세요 물을 넣어주세요 물을 넣어주세요 살살 맛있겠다 양념이 파기름 파기름 향이 엄청 좋네요 올라오는게 파기름이 엄청 좋아요 향이 향 좋네요 맛있겠네 매운거는 잘 못먹어요 예 상커미님 어서오세요 너무 젊으시라고 오징어는 껍질로 안 벗겼어요 예 껍질 안 벗기고 이빨하고 오징어 뼈하고 제거를 제거하고 그냥 바로 이제 파기름에다가 볶는거거든요 초코 좋아하죠 초코도 좋아해요 예 예 김경중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 다리가 너무 굵은거 같은데 다리가 너무 굵지 다리가 원래 커서 그런가 보다 오징어 커가지고 다리가 엄청 굴네 다리가 엄청 굵어 다리가 엄청 굵어 다리가 엄청 굵어 네 이수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기름 더 부어야 되나 오 네 그거 몸통 네 박승희님 고맙습니다 오 오징어 지금 두 마리 샀어요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네 두 마리 오징어 큰걸로 두 마리 샀거든요 큰걸로 아까 다 많이 자르고 하니까 커서 불 조금 낮춰 올려 이제부터 약간 올릴까 응 오징어 가격은 이거는 생물은 아니여가지고 냉동이거든요 생물은 저도 가격을 잘 모르겠어요 예 산오지거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요즘 오징어가 좀 비싸다고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좀 비싸다고 그러더라구요 오징어가 비싼다 동네나 좀 짜 응 동네나 좀 짜 동네나 좀 짜 동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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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동네나 동네나 丼 아, 간식 조심하라구요. 간장 조금 먹고, 양념을 썰어야 되지? 무조건 달달, 나처럼. 쎈 불에 빨리 볶아야 된다. 쎈 불에 빨리 볶아야 되는구나. 이게 보는 거 하고, 화면으로 인터넷으로 찾아서 보는 거 하고, 직접 하는 거 하고, 이게 또 어렵네요. 인터넷으로 볼 때는 좀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하니까. 고추가루만 해야죠. 물엿도 들어가나? 아, 설탕통 들어가는구나. 간장, 간장, 간장.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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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멋있다, 고추. 감사합니다.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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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빨리 볶고시라고. 빨리 볶고시라고. 볶은 만땅을 올렸어. 아, 예, 머리에 꽃다놨어요. 예 뭐 꼭 보셨구나 내 할게 꽃 다 쓴다 머리에 올 짐 밭 집 마당에 꽃이 있어 가지고 꽃이 이뻐 가지고 꽃을 하나 달았어요 예 집사는 머리에 따라 소스란을 달았습니다 으 아 맛있겠다 음 맛있겠다 어 간을 보라고 음 맛있는데 갈 괜찮은 것 같은데 으 아 맛있게 잘 됐다 으 으 으 고춧가루 쪼금 넣었어요 4 다 넣었다 누가 다 넣었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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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줌을 하나 먹어 오징어 한 번 먹어볼까? 네 저 한 번 오징어를 먹어볼게 응 그거 안 맞네 이거 Ahora diesen 이건 저 겠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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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형 먹어, 나 먹어봐 먹의봐 이거 후추 조금 넣을까? 후추 조금 넣을까? 후추? 응 후추 조금 넣을까? 후추 조금 넣을까? 후추는 안 넣은 것 같은데 후추 조금 넣을까? 응 음 조금만 더 익으면 되겠다 조금 더 익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후추 고춧가루 넣었어요. 너무너무 고춧가루가 매일 것 같아가지고 고추장도 넣었어요. 현재는 다진마늘도 넣고 단지 땡소만 안들어갔어 매운거 못먹어갖고 아이고 아름답다고 훈이니 감사합니다. 굴소스는 안넣었어요. 그냥 집에 있는거 기본적인 것만 다진마늘, 설탕, 간장, 야채들 있잖아요. 채소, 양파하고 당근하고 기본적인것은 넣었어요. 처음에 파기름을 조금 넣어서 볶는거거든요. 괜찮네요. 그래도 맛있고 아, 악칭, 음 아, 기본 소스에요. 맞아요. 너무 이렇게 다른 소스 넣었고 집에 있는 그냥 흔히 있는걸로 그냥 만든거에요. 뭐 소스랄 것 까지도 없는데 예, 예 다진마늘도 넣었어요. 처음에. 예, 아까 다 넣었어요. 이제 다 된거 같은데 이제 다 됐겠지 응 저거 해야 되니까 요거, 요것 좀 나와봐 자, 여기 둥고 있어봐 요렇게 높여, 내가 높게 응 아니, 그렇게 높이면, 이거 맞춰서 높여, 이래서 이래서 맞춰서 높여야 돼 맞춰가지고 됐어 됐다. 고대로 고대로 응 고대로 고대로 됐다 가면서, 가면서, 고대로 오케이 오케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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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응 응 두고 갖다 놔 응 응 으 으 으 냄비가 있어야지 어, 냄비 어, 냄비 어, 냄비 오케이 응 오케이 이건 계란탕 하려구요 예, 계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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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오늘 오징어볶음 먹을려 그러거든요 자, 빨리 먹어 봐 자, 바꿔줄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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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니, 저기 좀 닦고 응 너무 튀었다, 이게 응 진짜 어, 뜨거워 뜨거워 뜨시네 응 엄청 뜨겁다, 그리 그중이 다 뜨시네 응 요거는 계란국 끓일 거구요 으 으 으 으 으 으 소멸 또 소멸이 지금 없어요 예, 소멸이 없어가지고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이 오징어 볶음 으 으 요거 줄게 응 응 응 김치, 배추김치하고 그 김치 배추김치하고 그 김치 그거 줄까? 뭐? 그건 뭐야 부추 부추 골절이 줄까? 아니, 배추김치 줄까? 배추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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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으라죠? 아니, 대결 말한다 그러면, 부추도 되고 민현님, 어서오세요 응 부추도 되고 부추도 되고 부추김치 네, 엘리스님 어서오세요 둘 다 달라고요 둘 다 달라고요 둘 다 달라고 네, 엘리스님 어서오세요 퍽 퍽 배추김치 이빨 치료는 아직 다 못했어요 네 음 음 음 좋죠 음 아주 엄청 덥다 불 앞에서 그런가 이제 수분이 안좋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계란과 사람도 같이 먹어야겠다 아니 계란은 지금 금방 되잖아 응 그쵸 집으로는 치아가 아파가지고 오징어를 먹을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걱정이네요 지금 끊잖아 나 밥먹어 응 끈다 응 밥 하나 나도 밥먹어 제가 지금 넣어야 되는데 어 간단 응 계란에다가 감자 좀 넣어야지 맛있구나 그쵸 감자 넣으면 넣는다고 응 뭐 응 감자 감자 넣어야 되는데 우린 감자 안 넣고 계란만 넣어 어 계란만 해서 넣고 먹자고 응 감자 응 응 응 응 응 소금 좀 가져올게 응 그거 뜨거운 같지 마 응 응 그만 줘 그만 줘 그만 저으라고요 어 잠깐만 이제 좋을까 응 이제 끓으려 끓으려 하니까 응 응 금방 되잖아 계란국은 바로 되는거지 응 응 아 내가 음식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음식을 하지 말라 그래요 예 뭐 내가 뭐 나르거나 이제 옮겨 옮겨주고 이런건 내가 도와주는데 뭐 뭐 청소해 주고 이런건 해주는데 음식은 내가 뭐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 형이 이거 꺼 이거 꺼야겠다 끓으면 내려 끓까 끓까 응 응 다 됐어 두꺼 어 응 응 아 배당 많다 어 배당 많이 넣어 잠깐만 이거 내가 그러면 응 이거를 잠깐잠깐 이거 보고났어 잠깐 응 보고났어 내렸어 응 응 응 응 잠깐 잠깐 됐다 됐다 이제 내가 절로 움직여있다 응 응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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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난리다 난리 전쟁이 전쟁이다 요리를 이렇게 한번 전쟁이 전쟁 전쟁 아 맛있겠다 아 으 으 어 계란국에다가 소금 넣고 그리고 파즙 넣고 이러면 이러면 이랬으면 이랬으면 먹어요 그냥 예 간단 간단하게 간이 만나봐 소금 좀 넣어야겠다 소금 좀 넣고 후추 좀 넣을게 어 후추하고 소금 넣어야겠네 후추하고 소금 조금 넣어야 될 것 같아 약간 싱거워요 이게 잘 어울린다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응 됐어 됐어 응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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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아이고 최은정님 5900원 부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땅땅 아 오늘 오징어먹고를 먹는데 아 정말 맛있대요 아 네 네 어 그런거 맛있어요 음 아이고 값맞아? 응 맛있어 전쟁은 전쟁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자기야 고생했어 응 오징어가 크다 보니깐 오징어가 큰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징어 다리도 엄청 굳네요 오징어 다리도 엄청 커 많이 먹었음 있어요 많이 먹었음 응 가려죽 저도 그렇죠 얼마나 그것이 거의 이렇게 많이 가리는 편이 아니어서 음식은 다 잘 먹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녁에 먹으려고 하루 좀 굶어갖고 1시간으로 30분 됐어? 맛있습니다. 천천히 먹어. 뜨거운데 씹혀갖고 씹혀갖고 먹어야지. 화질이 안 좋나요? 화질이 안 좋구나. 화질이 안 좋구나. 괜찮나요? 괜찮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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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메라가 너무 멀다구요 약간 좀 가까이 한번 땡겨볼까요? 카메라가 너무 멀다고 됐다 응 아 가까이 이렇게 땡겨야 되나? 좀 더 가까이 땡겨야 되나요? 카메라를? 됐어 됐어 더 가까이 되면 바탕하고 있잖아 응 너무 가까이 사람하고 응 아 더 땡기라네 더 땡겨? 응 된 것 같은데 됐다 아 이렇게 가까이 확 땡겨서 해야 되는구나 이게 핸드폰이라 그래서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낫구나 아 펜트하우스 봐요 펜트하우스 드라마 좋아해요 저희도 응 왜 우리 펜트하우스 드라마 안 보냐고 응 저 찜태 있네 응 펜트하우스 찜태 응 오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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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땡초 좋아하는 사람들은 땡초 넣고 콕콕 불어가면서 먹으면 돼서 우리는 땡초 안좋아요 생물은 아니에요. 생물은 아니고 냉동 오징어 산거거든요 냉동 오징어라고 해야 돼요. 심심한 거야 심심한 거야 오징어 이렇게 졸아서 밥에다 숯쯔 비벼먹어 아이고 오 회장님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기야 비벼먹어 비벼서 그러면 더 맛있어 흥물 갖다 줄까 조금 응 저기 있는 거 내가 가져올게 밑에 양념 있어 응 아이고 사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양념이 있는 거 내가 이거 전화갈게 여기다가 밥을 먹고 먹을게 응 네 오늘 맛있는 거 먹었어요 와 맛있다 진짜 맛있네요 이거 간을 맞춰서 내가 밥을 갖고 왔는데 자기가 더 먹으려면 밥하고 오징어 넣어서 먹어 요리 오징어 있는데? 아니 이거보다 이거 밑에 거니까 간이 됐잖아 밥 가져와서 밥 여기 있는데 밥 뜨거운데 이거? 아니야 안 뜨거워 오징어가 타고 오니까 먹어봐 더운데 발 이렇게 호동 자기야 더운데 이렇게 낮으면 발을 호동 오징어를 조금 더 넣어야겠다 그래 밥을 거둬 잠깐만 잠깐만 오징어를 딱 놓아주고 몸짓스럽게 천천히 먹어 제대로 먹어야지 아이고 이 라인님 25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맛있겠다 오징어는 오징어는 원래 아이고 아이고 리안니 또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핸드폰 거짓에 사가지고 보기 좋다구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징어는 볶아가지고 이렇게 밥에다가 비벼 먹으면 또 맛있는 거잖아요 또 먹어봐 우유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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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훨씬 맛있다 응 가부다가 소스 비벼가지고 곰곰게 이렇게 먹는 게 맛있거든 응 훨씬 맛있어요 응 가부다가 그리고 이거 비워 먹으니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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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응 네 맛있어요 안 맛있는 게 어딨냐고요 다 맛있어요 진짜로 안 맛있는 게 어딨냐고 네 방혜진님 어서 오세요 맨도님한테 그거 했어? 아니 그거 못 찾아가지고 아직 못했어 후식이요 후식이 뭐냐고 뭐라고 쟤네 후식 포도 저번에 그저께 데다주는 포도요 그거 씌워가지고 못먹은 거 저게 뭐야 낙두문은 익는다 그랬잖아요 익었어요 저번에 그 포도 산 거 있잖아요 그게 좀 쉬어가지고 못 먹었던데 밖에 한 하루이틀 놔두니까 이제 안 쉬고 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후식으로 포도 먹으려고요 오늘 저녁이 좀 늦었습니다 오늘 먹기가 저녁을 먹어야지 먹어야지 하다가 계속 미루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지고 오늘 좀 늦었어요 음 음 음 옷이 예쁘다고요 핑크색도 색깔 이거 이현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꽃이 너무 이쁘다고 꽃이 잘 안보이는 거랑 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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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꽃 꽃이 잘 먹었습니다 나 먼저 해놨게 저 다 먹었어 밥 조금 남은 거 다 말아가지고 먹을게요 오징어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징어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징어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장난 안 맛있으니까 어디있어 진짜 맛있어 그 말 하는 말이 맞지 다 먹어주면 먹어야겠다 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천천히 먹어 그러면 얹으면 어떻게 해달냐 아 맛있다 얹을까봐 그냥 아 맛있다 진짜 입맛 없을때 오징어 볶아가지고 먹으면 또 입맛이 돌거든요 요즘 요즘 뭐야 오징어 볶음 그리고 입맛 없을때 해덮밥 있잖아요 해덮밥이랑 물에 물에 먹어도 입맛이 돌거든요 입맛 없을때 밥 생각 없을때 먹으면 괜찮거든요 음 음 자기가 천천히 먹어 언제나 음 음 예 짱구님 예 감사합니다 먹는 모습도 듬직하시다고 음 음 음 음 음 아 물에 먹고싶냐구요 물에 먹고싶죠 예 음 음 음 음 아 로미오님 아 배고 배고프시다고요 예 음 아 음 음 음 음 음 네 아 윌리안님 진짜 모래가 땡기죠 모래가 맛있어요 정말로 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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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아영님 어서오세요. 저번에 진돗개 키운다고 했던 사람인데요. 방생 오랜만에 키운 것 같네요. 하고 진돗개 키우신다고 말하셨었나? 기억이 잘 안나가지고 국물 정말 좋아해요. 국물을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어 음 음 저러기요 이건 저희 집사람 거고 요거 지금 찍는거 한데 요거 하나 갤럭키템 하나 하고 이거 옛날 폴더폰이요 폴더폰 폴더폰 요거는 저희 이제 어머님이 드시는 건데 제가 이거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폴더폰 아이고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멋있어 짱짱짱 으 으 으 으 아 정말 맛있어요 구역구역 먹는게 아니고 진짜 맛있어요 아 폴더폰은 전에 쓰던 거에요 예 전에 어머니가 쓰던 그 핸드폰을 제가 이걸 안 가지고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핸드폰을 제가 사용을 계속 했었어요 예 요걸로 지금도 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예 아우 덥다 아우 덥네요 아우 8년 전 예수폰이 8년이 아니고 엄청 오래 된거죠 이거 8년 더 된거죠 이거 엄청 오래 된거에요 예 8년 더 된거죠 어 이거 볶아 잘게도 볶아 더워 죽게 더워 죽게 응 응 안 돼 더워 죽게 응 김아영님이 저번에 항구랑 블랙탄 키운다고 했잖아요 진돗개 그때 키운다고 하셨구나 항구하고 블랙탄 아이고 정태균님 감사합니다 네 혜택님 몸을 흔들지 말라고요 두림맛이 솔직히 사용하지 말고 뽑아쓰는 각티슈 사용하라는 거죠 각티슈 사용하라고 그게 더 편하겠네요 그죠 잘 먹네 국물 맛있어 국물 더 줄까? 응 됐다 아 정말 맛있다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어 그렇게 비벼 먹어야 돼 오징어는 그래도 비벼 먹으면 맛있지 응 아이고 리아님도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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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동네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요 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요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안타는 게 하나 부르자 그러면 내 뭐 잘할거 오징어 오징어 먹었으니까 오징어성으로 자기가 알아서 해 오징어 먹고 전원이 켜졌습니다 블루투스 모드입니다 어어어 어어어어어 일어서 서야지 앉아 봐 오늘은 앉았어 오늘은 오늘 오징어 벚궁송 한번 불러 오징어 벚궁송 예의가 아니지 서서야지 오늘은 앉았어 낮에 서서하면 되니까 앉아서 한번 오징어 맛있는 오징어를 먹는구나 오징어 벚궁 정말 맛있어요 오징어에 다진 마늘 고춧가루 고추장 들어가고 달달달 볶으면 정말로 맛있어요 오징어 벚궁 오징어 벚궁 오징어 벚궁 먹고 밥 비벼 먹고 맛있어요 오징어 벚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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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진마늘과 볶아서 먹으면 밥하고 비벼 먹으면 더 맛있어요 한번 먹어보세요 입맛이 확 들어와요 입맛이 확 들어옵니다 그만해 좀 웃기지말고 전원이 켜졌습니다 블루투스 모드입니다 저도 이렇게 쌀로 너는 켜져 이새ately 무엇을 Jabba 찢어? hören 이 verst이요 열어보는걸 해줘시면 어쩌면 얻으면 그래 ні що intercep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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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꿈 보세요!